선수지에 대한 재미가 많아요 도쿄에서 많이 흘렀지는 않아서 5T만 원가시키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전문가시를 6T만 원 Hamilton 그는 다친구의 여행을 좀 더 한다는 것입니다.. 여기가... 저 배가..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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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양이 많다 코딱지만은 잘해주던데 김코딱 매우바이트 오빠 둘 중에 하나 골라 뭐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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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ion 제가 System은 이 엉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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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트 내 집이 제일 싫어 내 집이 제일 싫어 단어를 외우니까 싫다고 지금 하라고는 못할거야 나도 닭 감아서 입에 안 나와 맨날 공부 안해서 진짜 시... 거의... 거의... 잘할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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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사 잡은 컵 맞춤냈 두근눈 에스타의 오징어는 스프링 룸이 재밌대 거기 예약할까 8시 45분 나왔어 3분이나 왔다고? 응 저기만 차이나타운이네 저기만 차이나타운이네 어? 저기 되게 맛있는데 창원에 가 있는데 저 우리 동네 우와 진짜 짱이다 이런 데가 있었어? 내 맞아요 우와 의리의리한데? 이거 또 나은 사연을 보내야지 나은 사연 어? 15분 전에 어 오 좋아해 좋아해 저희 좋아해 이 맛있더니 같이 사메 먹어봐야죠 메뉴판에 찍어야 되지? 청양짜장 3개가 네 네 저희가 같이 사메다 우리 집에서 보셔서 이렇게 한 개 해당 우리 집에서 이 맛있로 이 맛있로 이 맛있로 이 맛있로 피자 이 맛있로 오죄 이 맛있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어 우와 무서워 혼자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? 아 사람이 없어서 왕님 그런 줄 알았는데 사진 보면 어떻게 웃길 것 같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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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 아 아 감사합니다.